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2회차 수질환경기사에 최종 합격한 환경관련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기사 자격증에 도전한 지 한 번만에 합격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하나의 결과를 냈다는 것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현재 제 목표는 환경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에 응시했을 때 4과목 공정시험 기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출문제를 빠르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나 신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지 과락을 걱정하며 시험을 쳤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비슷한 키워드를 가진 문제끼리 묶어서 따로 정리하고 특히 분광법 이용 시 해당하는 파장, 사용 시약 등을 표에 정리해서 달달 외워갔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가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념을 이해한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기출공부를 시작해 관연도 문제들을 눈에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도 기출문제가 중요할 줄은 몰라서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기출에서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 집중하고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공식을 한 곳에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를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한 공식과 그 단위까지 노트에 필기했는데, 덕분에 실기계산 문제를 공부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한 뒤 따로 다시 적어보고, 틀린 단위나 공식들은 현관펜으로 덧질하면서 눈에 더 띄게 표시했습니다. 4과목 공정시험 중 실효 채취 및 보존방법에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한 결과, 본 시험에서 이 부분의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빠르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잘 맞아, 3주 동안 열심히 달려서 합격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출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로 위지수를 사용해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오류도 작게 뜨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직으로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수질환경기사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합격수기를 마치면서 수질환경기사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